괜찮을거에요. 설마 우리 형님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해요. 아직 결혼을 안했는데 형이. 형아! 김경! 김경! 형아! 김경아! 형아! 형이 형이 형이. 자. 작용된 단보이사. 어? 어서 찾으러 가자고. 아니 근데 우리 애들도 안보여요. 저 혹시 봉용집에 있어요? 아니요. 현이가 나 형 집에 있는거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오늘 하루종일 못봤는데. 이거 드디어 큰일이 벌어졌구만. 자리를 또 왔구만. 조선생은 어떻게? 자기 여자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어요. 요즘 어르신이나 종수씨가 데리러와서. 전 찬밥신세였거든요. 애들도 없어졌지요. 아니 현이도 쌍둥이도 없단 말이야? 보통일이 아닌거 같은데요?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얼른 저수지부터 가보자고. 자. 가. 김경아! 어라? 쟤들 현이랑 쌍둥이 아냐? 에이 설마요. 아니 진짜네. 저 녀석들 여기는 어떻게 왔지? 아니 애들까진 납치한거 아니요? 야 니 새끼 아니라고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 아니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덮치는거야. 자. 하나 둘 셋. 자. 야! 아, 진짜 크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정화야! 너 어디야? 뭐라고? 퇴근하는 길에 친구가 찾아와서 같이 영화를 봤대요, 글쎄. 그런 줄도 모르고 휴대폰을 왜 꺼놨대니? 영화 보느라고 꺼놨대나 봐요. 그럴 땐 진동으로 해놔도 되는데 형이 너무 진짜 FM이야. 아무튼 10년은 감소했다. 내 이 집에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너무 혼내 끼지 마세요.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래. 애비 걱정할 때 전화부터 해봐. 그래, 알았어. 곧 들어갈게. 청아, 무사하다는구만. 음내서 친구들하고 영화 보느라 전화기를 꺼놨었대. 네?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하든지 사람 속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일로 와서 구경 좀 해봐요. 이렇게 큰 물깨기는 난생 친 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 말로만 듣던 전설의 낚시왕 미라클 강이라는 말씀이시죠? 오랜만에 듣네요. 그 미라클 강이라는 말. 이 꼬마 친구들 아니면 낚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주 포인트를 잘 알더라고요. 에이, 아저씨가 낚시를 잘 하시는 거죠. 니들은 그럼 계속 이 아저씨하고 낚시팀에서 놀았던 거야? 네. 아저씨가 우리 낚시한 법도 가르쳐줬어.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도 돼? 어차피 어른들은 우리 말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 언제 말이라도 혔냐? 이 아저씨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른들 말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으면서? 그래요. 미안 혀다. 제가 좀 예민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슬럼프 기간이었거든요. 아, 네. 저도 기사에서 본 적 있어요. 너는 뭐 국제 금융 사기 다니니 어쩌고 혀자냐. 그러셨어요? 어쩐지 얼굴이 나 식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신문 기사에서 읽은 것 같네. 미안하게 됐습니다. 한 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니까 다 그런 쪽으로만 보게 된 것 같네요. 아닙니다. 의심받을 짓으란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화도 찾았고 이 악마는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 대형 자경단은 이제 해체해도 되겠네. 하긴 요즘 그것 때문에 피곤해 줄 것이요. 그래서 자경단은 해체한 거야? 예. 오늘밤부터 편하게 다리 벗고 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라고 무조건 경계하고 의심하면 돼. 서로 얘기하면 오해 생길 일도 없는데. 하도 세상에 흉한 일이 많다 보니까 지레 겁부터 낸 것 같아요. 그래. 그럴수록 얘기로 풀어야지. 뭐 애비는? 예. 종아 오는 거 기다렸다 같이 온다고요? 부모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하는 자식은 뭐하러 기다린대요. 우리 어머님 얼굴 아까 하얗게 드셔가지고 넘어가셨으면서. 내가 언제? 저도 봤거든요 형님. 오늘 인간 때문에 심령 감소한 거 알아요?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죠. 선생님 뭐 나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와, 또 나 걸고 넘어지네. 오늘 애 많이 썼네. 별 말씀을요. 인간, 내일 근무할 때 나한테 잔소리들을 각오하세요.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가요, 아빠. 별이야. 조선수, 잘가요. 수고하세요. 야, 난 언제 찬밥 신세 면하려나. 그동안 돈이 아니게 폐 많이 끼쳤습니다. 이제 가면 누워 뒤로 가는기요? 네. 한양쪽에 낚시대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그쪽으로 가서는 사람들하고 말도 좀 하고, 좀 웃기도 좀 하고 그래요. 웃으니까 사람이 인상 좋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미라클강 파이팅! 가요. 가요. 하세요. 어? 이 옷이 왜 여깄지? 아휴. 배달을 다니면서 이 냄비를 아무데나 두고 다녀면 있잖아. 왜 그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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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아휴. 소매치기는 무슨. 아휴.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여기. 아휴. 당신이 비상금 손 가져주는데, 나한테 딱 걸리네. 아휴. 아휴. 내가 이걸 왜 여기다 놓고 가지? 아휴. 아휴. 내가 못 산다, 못 산다. 참말로. 아휴. 아휴. 뭐예요? 그럼 그날 나 뒷 쫓아온 사람이 상대 씨였다고요? 휴대포를 두고 가셔서 갖다 주려고 뒷 쫓았는데,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뛰어가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도망은 왜 갔어요? 예? 갑자기 마을 청년들이 우욱 쏟아져 나오길래, 치안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랬지, 엄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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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쳐. 야. 니가 먼저 사과나무에 올라가자고 했으니까, 니가 가서 말씀드려. 아, 그래도 가지를 부러트린 건 너네들이잖아. 니가 올라가도 된다고 했잖아. 가지가 너무 약하더라. 내가 올라가도 부러지고 말이야. 니 몸무게가 워낙 많이 나아가잖아. 너? 아, 아니야. 니가 유난히 약함까지 올라가서 그런 거야. 일단 사과부 타고 나서 얘기해. 정말 생각할수록 열받아 죽겄네. 아, 그렇다고 내 사과나무는 누가 분질러 놓은겨? 대체 어떤 놈이야? 야, 재피면 이 다리몽댕이를 확 분질러 버릴겨! 안 되겠다. 니 큰아빠한테 말했다가 엄청 혼나겠다. 혹시 현이 아니야? 야, 이것도 튀어. 나의 전화를 드릴 수 있어. 엄청 잘해.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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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